감기는 좀 어떠세요? 죽겠다.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고 광가했다가 그냥 제대로 감기 걸린다. 약한 감기인가 봐요. 독감이 아니고. 독감은 안 걸리고 약한 감기.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 요즘 춥죠? 춥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물 마시려고 주방 가잖아. 한기가 느껴진다. 입김이 보이고. 그 점도는 아니죠. 코 감기가 제대로 왔어. 어제 우리 러시아 마켓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춥더라. 에어컨이 빵빵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국물 한번. 좋지. 요새 또 아침 저녁으로 살살하니까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이 집이 새로 생긴 집인데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음식을. 뭔데? 후띠우. 어디 뭐 1군에 생겼어? 근처에 있습니다. 아 7군에? 네. 7군에 생긴 후띠우 집이구먼. 우리가 먹던 흔한 후띠우 버전이 아니라. 어. 내장? 내장후띠우? 네. 내장후띠우 괜찮지. 근데 잡내도 안 나고 딱 한국인 입맛인 거예요. 그래서 뜨끈하게 한 사발 하러 가시죠. 감기 떨치러. 맛이 있어? 감정 놀랐어요. 아 그 정도요? 네. 형이 이제 가서 검증 하시는 거죠. 코가 막혀서. 근데 웃긴 게 내가 이 부비동염으로 군대를 면제를 받았잖아. 네. 코가 막혔음에도 그때 혀가 살아있었거든. 네. 맛을 다 느낄 수 있었어 나는. 그 정도로 내가 혀가 이기 나가는 거야. 혀가 이기 무서운 사람이야. 너는 따뜻한 후띠우 한 번 먹어보자. 내장후띠우. 내장을 왜 이렇게 강조하지? 이제 그게 일반적인 난방. 그렇지. 후띠우 난방이지. 하여튼 호두는 뭐 칠군. 네. 칠군에 뭐 새로 생긴 그런 후띠우집이라는데.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한국도 날씨가 쌀쌀하니까. 아니지. 겁나 죽지. 죽죠. 여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따뜻한 쌀국수 드시러 가시지요. 으잇. 짠. 오늘도 평화로운 품의 흥.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냐? 사람이 없네요. 방학이라 또 한국 들어가고. 가깝죠? 여기 옛날에 커피숍이었잖아. 한국사람이 하는 거. 후퓨우집이 생겼네. 근데 놀란 게 주방이 너무 깨끗해요. 주방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애 맛까지 있어요. 그 정도요? 네. 이렇게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데. 배고파. 배고파. 배고치냐? 네. 일단 내년은 후퓨우늑. 후퓨우코. 늑을 한번 먹어보고. 양이 좀 적으면 후퓨우코도 한번 시켜봐요. 음료수는 짜다? 그렇죠. 짜다. 해먹어. 후퓨우늑. 네. 하이톤야. 아... 하이 리 짜다? 하이 리 짜다. 네. 그렇게 맛있다는 거지? 네. 제 기준에서는 맛있습니다. 맛만 없어봐. 형 주방 진짜 깨끗하죠? 오픈 주방이라. 깔끔하네. 스시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다음 사람 맛있게 먹는 거야. 그걸 끄딱끄딱하면서 먹는데? 맛이 있겠지? 대식이가 또 형 못지않게 또 미식가잖아. 음식 분석도 잘하고. 네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야 진짜. 그리고 가격이 일단 착하네. 7만동. 네. 품이 형 내 있는 거 저쪽 후퓨우늑방집이나 그런 데 가면 10만동 넘잖아.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 근데 여기는 또 가격이 살벌하게 차네. 7만동 정도면 나는 품이 형 내에서는 오케이. 야 이거 숙주 이거. 이렇게 얇은 숙주 되게 구하기 힘든데. 아 그래요? 어. 보통 이제 여기 숙주 쓰는 거 보면 되게 두껍고 막 그런 거 써서 숙주 비린내도 많이 나거든. 얇은 거는 비린내도 많이 안 나고 괜찮은 거 같아. 재료도 합격. 고수는 따로 드시고 그리고 고추 매운 고추. 그리고 라임. 그리고 야채 조금 이렇게 주시는 거 같아. 깔끔하네. 다른 집이랑 다르게 고추장아찌. 마늘장아찌. 네. 사떼 뭐 이렇게 주네.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 엄청 매워요. 그래서 꼭 드셔보세요. 그런 거야? 아 말 안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물론 이렇게 고추를 후딘에 넣어서 먹으면 국물이 깔끔해지긴 하잖아. 네. 근데 이렇게 장아찌로 고추를 먹으면 하나씩 이렇게 먹기에는 괜찮잖아. 진짜 매운데 또 맛있죠? 매콤하다 냄새가. 먹다가 하나씩 집어먹게. 그러면 되죠 뭐. 또 보통 이제 후뛰뉴즙이랑 다르게 해선장이랑 맥맘소스 칠리소스도 이렇게 따로 주시는 거 같아. 근데 보통 후뛰뉴즙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안 넣어먹죠. 보통은 안 넣어먹죠. 근데 우리는 또 안 넣어먹기 때문에 그냥 진짜 후뛰뉴즙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자고. 네. 저는 떼요. 아아... 후디오가 이렇게 나와. 짱! 이야... 샬롯? 샬롯 튀긴 것도 있고 새우. 알새우가 1,2,3,4,4,4,5,6,6,7,8 이렇게 간이 쇳바닥. 아 이건 뭐냐? 아 쇳바닥에 붙어있는 살. 그리고 염통. 아 이 새우도 일일이 다 깠어. 냉동 알새우가 아니라 이렇게 내장이 지금 살아있잖아. 보통 이제 아이즈오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다 제거되고 딱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잖아. 이거는 딱 일일이 제거한 티가 나네. 허욱 신선. 이게 쫄깃하다. 국물부터 먹어봐야겠다. 게임 끝났다고 봐야겠다. 합격? 합격. 아 이 돼지피게 튀긴거. 네. 입안에서. 국물도 진하고 보통 후추 국물이랑 또 다른 것 같아. 색깔 엄청 진해. 어때요? 추천할만 하죠? 품위형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추천드려요. 국물 이 정도 마시면. 아오 구두다네. 맛있게 먹는 법. 숙주를. 이게 어린 숙주라 비듬해도 안날 것 같아. 익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면으로 깔아서. 맛있겠다. 맛있건데? 깔아주고. 고추. 넣어주고. 야채. 숟갓도. 넣어주고. 후띠우에 숟갓. 야채 넣어주면 또. 국물이 또 깔끔해지지. 그렇죠. 간만에. 지대로 된 후띠우 한번 먹네. 면도 달라. 보통은 후띠우팁 면보다 훨씬 얇어. 쫄깃쫄깃하잖아요. 돼지 곱창. 돼지 곱창. 곱창이 맛있다. 꼬숍다. 꼬숍다. 꼬숍. 할 바닥. 잡내안 안 나죠. 맛있다. 염통. 어? 너 우연치 않게 들어온 거야 여기? 네 새로 생겨서 자리도 좋고 깔끔하고 새로 생긴 거 헌터야 아주 다 봐야죠 나 나는 뭐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대식에도 먹자 알겠습니다 어우 배고파 얼른 먹어야지 미니 쓰레기통도 있어 야 여기 국물도 뜨끈 뜨끈하고 딱 내 스타일인데 아침마다 오시는 거 아니야? 회의장으로? 자주 와도 될 그런 맛이야 아니 후띠우인데 한국인한테 어울릴만한 그런 집이더라고요 많이 달지도 않고 보통 후띠우집 가면 달잖아 단짠단짠 하잖아 근데 단맛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인 하면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내장 많이 들어간다 그런 순댓국 느낌이 나는 그런 쌀국수야 아우 뿌듯하네요 이런 내장 찍어 먹으라고 소스가 있는 거 같아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럴 때 고추를 하나씩? 깔끔하게 맵다 방금 베트남 분들이 두 그릇씩 드셨어요 양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야 생각보다 몇 젓가락 먹으니까 없어집니다 근데 워낙에 다른 후띠우집들이 양이 적잖아요 그렇지 양들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 아 내장 죽이네 익숙하지 않은 듯 익숙한 맛 아는 맛 아우 좋다 매콤하니 그냥 아 덜컨하게 먹으니까 감기 다 낮은 거 같아 돼지 비계 진짜 예술이죠 돼지 비계가 후띠우집에서 돼지 비계 안 나오면 그 집 가면 안 돼 그 정도로 특히 국물에서 날 수 없는 향을 이 비계가 팍 터뜨려주거든 아 근데 진짜 잘 튀겼어요 쫀득쫀득 잘 튀겼다 아우 좋다 코물 코물 해돋나 우리가 국물 후띠우만 소개시켜드렸잖아 그랬죠 오늘은 코도 한번 먹어보자 솔직히 양이 난 좀 적다 네 하나 먹을 거야 아니면 나눠 먹을 거야 나눠 먹을까요? 싸울 거 같은데 코도 한번 하나씩 나눠 먹어 네 알겠습니다 하이토 후띠우코 아우 아우 감기 두껍다 진짜 감기가 나는 맛이에요? 낮으니까 이렇게 코도 막 쭉쭉 나오고 얼음해지니 아우 다행이다 보면 버섯이네요 버섯이 이렇게 까만 오오 새우 종말 코에도 새우가 많네요 새우들이 엉기전기 앉아있다 근데 내용물은 국물 후띠우나 이거나 내용물은 다 똑같아 또 국물이 이렇게 나오고 향기롭다 알차죠 먹어봤지만 또 한번 아우 뜨끈뜨끈해서 좋다 보통 그냥 후띠우를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 또 야채를 숯가시나 상추도 이렇게 좀 넣고 아까도 먹어봤지만 숙주에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이게 좀 얇은 숙주라 굉장히 얇아 숙주도 좀 넣고 면이 고르게 이렇게 안 퍼질때는 이 후띠우 국물을 살짝 넣어주면서 면이 그냥 진짜 막 춤을 추지 잘 풀어진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기랑 면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간은 딱 맞아 한국인이 좋아할만한 단짠단짠 그런 스타일이고 야채랑 해서 숙주도 금방 숨이 딱 죽는거 봐봐 국물 후띠우랑 다르게 국물 후띠우는 야채가 숨이 다 죽잖아 네 근데 이 숙주 같은게 아삭아삭 씹히면서 또 식감이 되게 좋아 새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다 일일이 깐 새우 이것보다는 얘기를 안 하네 한 그릇 먹었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잖아 후띠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찍은 비빔 쌀국수 네 분틴능 네 분틴능에 들어가는 분하고는 또 후띠우 면하고는 천지 차이잖아 잡채 같으면서도 또 매력있죠 그렇지 다른 그 매력있죠 아 여기는 또 이게 뭔지 알아? 레몬구라스... 아닌데 우엉? 연줄기 연줄기 장아찌처럼 절여져있어 식감 너무 좋다 향도 좋고 역시 음식 전문가 후띠우집 가시면 보통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비빔 후띠우랑 같이 시키는 것도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뻑뻑할 때는 국물을 아이고 좋다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하네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네 가격도 착하고 맛도 있고 집 근처에 또 이런거 생기니까 자주 오자고 이 후띠우 면하고 후띠우 코 분명히 달라 하나는 얼큰하고 시원하고 하나는 단짠단짠 소스 그거는 선택하라면 어떤걸 선택할거야? 저는 코가 좋은거 같아요 코가 좋은거 같아요 둘 다 맛볼 수 있어서 그렇지 국물이 따로 나오니까 근데 형은? 대주가잖아 국물 후띠우가 더 맛있다 근데 또 이 집 좀 아쉬운거는 좀 다른 메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그러냐면 이게 다 내장이 들어가잖아 내장이 들어가니까 해산물 해산물 후띠우도 괜찮거든요 내가 봤을때는 그런 후띠와이산 그런 종류도 개발을 하면 좋을거 같아요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부토요 한번 먹어봤는데 이 집 오시는거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우 뿌듯하네요 뿌듯하냐? 맛있게 드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 잘 먹었다 계시아 대단하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내일은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